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43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0권 9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이 Apostle's Creed, 사도신경이 익숙지 않은 분은 제가 강의해놓은 거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이 유튜브 검색, 그 돋보기 이렇게 누르고 정철 사도신경 이렇게 쳐서 찾으시면은 작년 말에 강의한 2회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영어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식개명 이 세 가지는 영어로 절절라고 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식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문을 주기도문으로 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식개명으로 딱 내가 살아야 될 지침을 세우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입에 붙어서 이거 한 바퀴 도는데 2분도 안 걸려 2분 정도 진짜 은혜롭지 그리고 뭐 기도하려고 그럴 때 뭐가 막히고 뭐 그러잖아요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럴 때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점점 성령 충만해집니다 주기도문도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주건 부원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해라 그대로 하는 거야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것을 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I no longer call you I no longer call you no longer가 없이 I call you 그럼 뭐예요 나는 너를 무엇뭇이라고 부른다 call you servants 나는 너희들을 servants 하인종이라고 부른다 no longer가 들어가니까 no longer가 부정이죠 더 이상 너희들을 servant라고 부르지 않는다 뭐라고 불러요 friends라고 부르죠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왜 그러냐 because 왜냐하면 a servant 종은 does not know 모르지 않느냐 his master's business his master 자기 주인의 비즈니스를 servant는 몰라요 그 의미가 뭐든지 간에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게 servant예요 그러니까 동참하지를 않는다고 servant는 물론 뭐 옆에서 보니까 내용은 한 2, 30년 정도 servant 하다 보면 내용을 뻔히 알지만 그러나 참견할 수도 없고 아는 채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시키면 해요 servant는 그겁니다 나중에 죽으라면 죽어 그 정도가 servant예요 그러니까 이 servant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그런 servant를 생각하면 안 돼 이 당시에 servant은 뭐냐 노예 노예 노예래서 죽으라면 죽어야 돼 불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물론 뭐 들어가라고 그런다고 콜라당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그게 servant예요 팔아도 되고 생사에 여탈권을 지지게 돼 그러니까 I no longer call you servant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servant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번트는 자기 주인의 비즈니스를 몰라요 몰라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내 동지 아니냐 instead 대신에 더 이상 부르지 않고 I have called you friends I have called you 나는 너희들을 friends 친구들이라고 불렀다 servant라고 부르지 않고 servant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for 왜냐하면 everything that I learned 내가 배웠던 모든 것 from my father from my father 우리 아버지한테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I have made known I have made known 나는 알려진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려줬다 이거지 I have made known to you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이게 문장이 everything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런데 원래 문형으로 보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죠 I have made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known to you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나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known to you 너희들에게 알려줬느니라 여기서 이제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강조하느라고 앞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for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 내가 너희들을 friends라고 부르는가 하면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을 I have made known to you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느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부르지 하이는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은 내가 다 알려줬잖아 그래서 내가 친구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케이 굉장하죠 우리도 이 자리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언젠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듣진 않았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 내가 다 가르쳐주지 않냐 내가 다 가르쳐주는데 뭘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응?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자신이 생겼지 그러면서 말이에요 AD 학습법 AD 학습법이 확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영어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PC 학습법이라고 나는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쓰던 학습법 그 번호잖아 뭐 처음에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문법 비동사부터 뭐 이렇게 다 뒤지고 뒤지고 지지고 먹고 해갖고 결국은 영어가 잘 안 되는 거 근데 거기서 확 열리는 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영어 학습법이 확 들어오더라고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AD 학습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모든 거 이거를 I've known I've made known to you 너에게 알려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잘 매달리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콜이라는 말을 좀 보기로 하죠 뭐뭐라고 부른다 The bullies Bully라는 게 뭔가 하면 한참 학폭이러죠 학폭 학교에서 왜 덩치 좀 크고 이런 녀석들이 몇 명 떼져 다니면서 좀 약해 보고 뱅뱅도는 안경 쓰고 공부 학교 물론 붙들어다가 돈내 돈내 뭐 그래갖고 돈 뺏고 그런 거 Bully라고 그러는데 Bully들이 콜 글을 너드라고 불러요 너드라는 게 뭔가 하면 바보 얼간이 칠뜨기 뭐 이런 게 너드 기분이 안 들어요 너드가 너드 이게 얼간이 바보 칠뜨기 뭐 이런 게 너드 그죠 너덜너덜 했어 The bull is calling a nerd The bull is calling a nerd The bull is calling a nerd The bull이들이 그를 너드라고 불러요 Name him a nerd 너는 이제부터 너드야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Label him 그에게 딱지를 붙였어 딱지를 붙였더니 그런 이름을 불렀다는 거지 Label him a ner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Servant 라고 부르지 않아 뭐라고? 뭐라고 불러요? I have called your friends. 너희들을 friends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friends라고 부르신다니까.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servant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냐? Servant는 몰라요. He's master's business. Master's business를 몰라. 대신에 servant라고 부르는 대신에 나는 너희들을 friends라고 불렀느니라. 왜냐하면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servant가 아니라 friends야.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들어볼까요? 뭔데? 뭔데? 자, 따라해보기.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자, 한번 더.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자, 함께 읽어볼까요? So,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known to you. 뭔데?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shadowing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어때요? 아주 쉽고 은혜롭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혼자 듣기 진짜 아깝다 이 사람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공유를 눌러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10분간 반복 낭송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remain in me as I also remain in you.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you do not remain in me, you are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If you keep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o lay down one's life for one's friends.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You are my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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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made known to you, 감사합니다.